할렐루야 말씀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소생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첫 화면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포털 사이트를 열었는데 로고 모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평소에 가는 그 포털 사이트의 로고가 조금 이상해서 뭐지 하고 봤더니 낙엽 모양이 있는 겁니다 낙엽 그래서 한여름에 낙엽을 그려놨나 하고 그 로고를 자세히 봤는데 그 밑에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었는데 그 글씨가 뭐였냐면 입추였습니다 입추 그래서 무슨 한여름에 입추인가 무슨 이상한다 이 경우 그래서 제가 한자를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입추라는 것은 설 입자에 가을 추해서 가을에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이버 포털, 아니 네이버라고 얘기해버렸는데 그 포털 사이트에 포털 사이트에 그 낙엽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한자를 검색해 봤습니다 진짜 입추가 맞나 했는데 진짜 입추가 맞더라고요 이제 계절적으로 가을이 된 겁니다 이제 가을텀을 시작하는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가을텀을 맞지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좀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표어가 있어요 그 표어는 무엇이냐 하면 주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좀 힘들다고 미룰 수 있고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조금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디자인은 어떤 것이냐 하면 누군가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아담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저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왕은 따로 있으셨기 때문인데 그것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 통치 받기를 거절하였을 때 그는 누구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였는가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그가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인가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성경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파멸과 고생이 그 앞길에 있어 평안을 알지 못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통치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하였죠 우리가 왕을 갖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무슨 왕이 필요하냐 너희가 다른 왕의 지배를 받게 되면 너희는 고생과 파멸할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평강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였는데 아 그래도 우리는 인간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무엘이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이야기 중에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생과 파멸이 그 앞에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하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이 모든 세상은 이토록이나 고생받고 고난받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이 고통과 파멸 가운데 살고 있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돼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지역이었는가 바로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곳이었어요 에베소라는 곳은 유럽 문명과 아시아 문명 중간 사이에 꺼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워낙 많은 물질들과 워낙 많은 문명의 문화들과 워낙 많은 우상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보다 권세를 더 쫓아가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음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 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에베소 소설을 쓰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너희들이 빛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소설을 쓴 목적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만 어둠 가운데 평강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한 조국 대한민국이 또한 미국이 그런 파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고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임현수 목사님의 칼럼이에요 몇 년 전에 쓰신 칼럼인데 북한에 억류되셨다가 나오셔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 대한민국에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이 칼럼이 저한테 너무 와닿아서 좀 길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랍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관자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의견도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져 있다 남남 갈등이 심하다 좌파 우파가 너무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왜 이럴까 죄가 많기 때문이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이단도 너무 많다 음란과 탐욕과 더러움이 가득하다 돼지를 씻겨놨더니 다시 시궁창에 뒹굴듯이 개가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하듯이 버렸던 죄를 다시 먹고 다시 토한다 온 나라가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판이다 처녀가 술광고를 하는 나라가 있는가 있다면 한국 따라서 배웠을 것이다 술 때문에 생기는 인명사고가 얼마나 많은가 술과 담배 때문에 없어지는 국고가 얼마이겠는가 주초만 절제해도 우리가 빚진 국채를 다 갚고도 남을 것이다 사치와 명품에 쓰는 돈, 먹는 데 쓰는 돈 그런 돈들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신경성 질환 위종계통의 질환이 얼마나 많은가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거짓과 사기의 문화를 버려야 한다 부조리한 문제들, 불법을 저지르는 죄악들 부정직하고 무책임하여 저지르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가 수없이 버려진 자녀들, 사생아들 해마다 수십만 명씩 눈에 안 보이게 낙태로 잔인하게 소리 없이 죽어가는 태아들 우리 모두의 무책임한 삶의 산물이 아닌가 10대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없이 임신상담, 낙태상담을 하고 있다 청소년 폭력이 심각한 지경이다 조폭이 청소년들의 흠모의 대상이 된 비정상적인 문화 학생이 선생을 때리고 깡패들이 경찰을 때리는 세상 대학가엔 학생이라는 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밤새 술 먹고 새벽에 집에 가는 대학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점쟁이 백만 명이 판을 치는 나라, 기업인도, 정치인도, 심지어 대학생들까지도 점쟁이에게 가서 이 남자친구를 사겨도 되냐고 물어보는 죄악과 불신이 가득한 나라 카지노에 뛰어들었다가 가정파탄을 겪는 가족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나라 동성애를 미화시키면서 인권을 주장하는 구역질 나는 나라 부동산 투기가 그치지 않고 불로소득을 복으로 생각하므로 졸부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었다 이젠 로또가 상황을 이룬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기 협작정신으로 물들어 있다 깨끗해야 될 시골 구석까지도 러브호텔이 버젓이 판을 치고 있다 셀 수도 없는 술집들, 노래방들, 탈선을 부추기는 유언가들은 얼마나 많은가 아직도 아파트 추첨권 받으려고 몇천 명이 줄을 선다 그 중에 복부인들은 얼마나 많겠는가 그리고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한다 졸부들의 천국이 한국이다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만 간다 도박 중독, 성중독, 야동 중독, 알코올 중독, 커피, 카페인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폭식 중독, 약물 중독, 명품 사재기 중독, 쇼핑 중독, 쾌락 중독, 일 중독, 스포츠 중독 등 특히 요즘은 성형수술 중독도 한 몫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죄가 맞는 때가 아닌가 싶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홍수 시대의 사람들처럼 죄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을 짓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육체 인간들로 급속히 타락해가는 모습이 보인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어가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절하여 죄와 사망의 종 노릇을 해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문화에 휩쓸려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 가운데 온전한 주의 복음의 진리를 세우라 온전히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라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인데 의를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너희가 보여줘야 한다 진정한 희락,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해 쾌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전해주라 이 세상은 평강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가 평강을 전해주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해 오는 찰롬을 전해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이유 우리 가정을 세우신 이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고생과 파멸을 알아 그 가운데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어 하나님의 나라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굳건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남겨진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본문이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단어는 그저 시간을 아껴 써라 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세월을 구원하라 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바울이 시간을 잘 아껴서 쓰십시오 때가 악하니까 시간을 잘 아껴서 쓰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구원하십시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이런 단어를 썼냐 하면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이해가 우리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도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매일매일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종착점이 여기 있는데 사도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도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죽음이 날마다 조금씩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디모데우서 4장 말씀 디모데우서는 사도바울이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사도바울이 거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충성을 다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나한테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 삶의 시간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종착점은 여기 있는데 내가 날마다 조금씩 죽음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도바울이 이해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시간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다가오는 죽음으로부터 너의 시간을 구원해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죽음이 날마다 다가온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생을 대충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날마다 하루하루 나에게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표현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멸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그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에게 조금씩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님 한 분과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무실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 하셨냐면 경상도 출신 목사님이신데 세상에서 제일 무심한 게 뭔지 아나 뭔데요? 시간이야 시간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데 단 1초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듣던 얘기입니까? 그때 그날 어쩌면 이 말이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듣는 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심한 거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나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나를 향해 다가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십시오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열심히 한다 해도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했으니 하루 내가 쉬어주지 하고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도 죽음은 여러분에게 한 발짝 다가갈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충성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 문화를 열심히 즐기고 죄악 가운데 산다 해서 죽음이 아이고 오늘 하루 낭비했으니 오늘은 내가 기다려주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구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월을 구원하셔야 돼요 어디로부터 구원해야 되는가 다가오는 죽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의미 없이 낭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생명력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붓는 것이 가장 값진 삶,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실 한 성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 하면 짐 엘리엇 성교사님이에요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나게 됩니다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한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과테말라 밀림 깊숙한 곳에 가면 아우카족이라는 민족이 사는데 부족이 사는데 이 민족이 어찌나 폭력적인지 그 누구도 이 부족한테 다가가 보금을 전해준 적이 없다 다가가기만 하면 죽인다 이 보금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학생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민족에게 가서 보금을 전해야겠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구는 평생 살면서 적어도 두 번 이상 보금을 듣고 많이 듣는 사람은 수백 번 보금을 듣는데 왜 누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보금을 들을 수 없단 말인가 이 얼마나 불공평한 것인가 내가 가겠다 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겠다 하여서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헬라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들에게 성경 번역을 해서 줘야겠다 그리고 그 부족이 언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동역자 4명과 함께 총 5명이 그 부족을 찾으러 가요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밀림 깊숙한 곳에 산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날마다 그 부족을 찾아다녀요 하루는 그 부족을 찾아가기 위해서 집 문 밖을 나가서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아내의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저 남자 저 문 열고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다 왠지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지금 그 문 열고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아 그때 짐 엘리엇이 했던 말 그러면 나는 좋지 그러면 나는 내 꿈을 이루는 거지 하고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소식이 끊긴 겁니다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렸는데 얼마 후에 실종 신고가 돼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경찰로부터 이야기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아우카족한테 잔인하게 살해를 당해버린 거예요 지금 엘리엇이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 전해주겠다 하여 오랜 시간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제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 민족을 만나자마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때 세상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스러운 죽음인가 한 젊은 청년이 미래가 촉망받던 청년이 왜 굳이 거기 가서 사람들 가면 다 죽는다는 그곳에 가서 죽게 되는가 한 언론사 기자가 그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스러운 죽음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낭비라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지금 저 삶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살았고 이제는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야기하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2년 후에 짐 엘리엇과 짐 엘리엇의 동력자들의 아내와 함께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남편이 못 이룬 복음의 꿈을 이루겠다 하여 그 부족을 찾아가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 부족을 열심히 섬겼어요 여자라고 또 죽이지는 않았대요 열심히 그 부족을 도와주니까 하루는 그 부족에 있는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보더랍니다 우리는 당하면 보상합니다 보응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를 와서 피해를 입히면 그걸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우리 부족입니다 당신은 왜 당신은 왜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가족을 죽였는데 왜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내가 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그 하나님한테 반역을 했는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게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짐 엘리엇이 살해된 지 36년 후에 짐 엘리엇이 그토록이나 원하던 그 나라 그 부족 언어로 된 성경책이 발행이 되었어요 세상은 짐 엘리엇을 향해서 얼마나 낭비스러운 인생인가 얼마나 무의미한 죽음인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죽은 나이가 29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기 29이면 충분한 나이가 되었어요 그는 그가 꿈꾸던 부족을 한 부족을 항상 기도하던 그 부족을 주 앞에 올려드렸고 그 나라로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 민족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어요 이 인생을 누가 낭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짐 엘리엇이 사후에 죽은 다음에 그가 썼던 일기장에서 그가 썼던 글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 하면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기장 한 귀퉁이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미련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어도 죽음은 여러분에게 한 발짝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더라도 죽음은 여전히 여러분한테 한 걸음 다가올 것이에요 죽음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가치있게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를 즐거워하는 죄악 가운데 죄악 구덩이 가운데 빠져 여러분의 육체를 즐겁게 하며 쾌락 가운데 빠져 사시겠어요 어차피 죽음이 다가온다면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하루하루 죽음이 가까운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다가오는 죽음으로부터 내 세월을 구원하겠다 다가오는 죽음으로부터 내 생명을 가장 가치있는 일 가운데 쓰겠다 하여 여러분의 삶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확연하게 구변될 것이에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행안대로 보응하여 주실 때 누구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으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가오는 죽음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과 세월을,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과 은사와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한 가지 소망을 봅니다 세월이 어두워지고 정말 예수님이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될수록 제가 붙드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항상 갖는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에그머니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다 방에 숨어 들어가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방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근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걸어잠겨있던 방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어요 40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떠나실 날이 왔습니다 이제는 잠시 3일 동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국으로 승천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셨던 것 같아요 내가 가면 얘네 큰일 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내주겠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이 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부활하셔서 함께 있을 때는 다시 나갔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다시 우리만 남았구나 하여 두려워하여 다시 한번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골반 가운데 숨어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불과 같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 방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도 베드로가 그날 복음을 전했는데 자그마치 3천명이나 되는 숫자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성도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 없으면 방문 하나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예수님 없으면 방문 하나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 어두운 시대를 덕렉하게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 어둡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대함만 주십니까 담대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또한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담대하여 복음을 전한 후에 바로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갖다 놓는 겁니다 세상이 도와주는 것은 이게 다예요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날 때부터 전른발이 된 사람을 누가 감히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저 성전 미문에 갖다 놔서 그저 구걸이나 해먹어라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의 전부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있던 그 거린을 보고 그 전른발이 거린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살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성령은 무슨 것을 주시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긴 담대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능력까지도 함께 주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 세상을 나아갈 담대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어요 얼마 전에 함께 사역하는 간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기적이 많았는데 옛날에는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이 실제로 한국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요즘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왜 그런 일이 없을까요 물어보셨어요 그때 이 질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 가지 확실한 바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토록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입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제치하 36년 이후에 좀 우리가 살아보나 보다 했는데 이게 웬걸 남북전쟁이 터져버렸네 남북전쟁이 터져서 이 전쟁만 끝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지 남북전쟁이 어찌어찌하여 휴전으로 끝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독재정권과 민주화운동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지러웠어요 이 민주화운동이 어느 순간 끝나고 정리되나 이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게 됐나 싶었는데 애그머니나 이게 웬일입니까 IMF가 터져서 누구 하나 발 뻗고 살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가 한국의 근현대사였어요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통으로부터 우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배고프고 굶주리는 기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굶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빛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근혜를 베풀어 주시사 한 번만 다시 살려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일어나 선교한국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온 대한민국 방방국국 삼천리의 주를 향한 성령 충만의 기도가 올려졌을 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까지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 자체를 어느 한 교회의 일인양 어느 한 집단과 부류의 일인양 치유부해 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 못하는 무능해져 버린 나약해져 버린 교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은사가 있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이 땅 가운데 세워져 평안을 알지 못해 고생과 파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샬롬의 말씀을 영원한 샬롬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말씀의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예배와 찬송을 가득 기부르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서로 복종하게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상전은 종에게 종은 상전에게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본문이 어디 나오나 골롯에서 3장에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롯에서 성령 충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 충만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담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압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보다가 나태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태라는 것이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이 나태인 줄 알았습니다 나에게 열 시간이 있는데 다섯 시간 일하고 다섯 시간 놀면 나태하게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는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이 나태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태는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떠한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어디서도 목적을 찾지 못하여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죽어야 할 까닭도 없기에 그저 살아있는 죄가 나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면 여러분의 심장이 고동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 가장 기대에 차십니까? 누구는 이 세상에서 드라마를 보면 심장이 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누구는 이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져서 쾌락을 즐기면 여러분의 심장이 고동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탕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심장에 뛰어야 되는 곳에 뛰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만 들으면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심장이 고동치셔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나태해지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결코 나태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것을 세워가는 주의 교회 주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